군수들이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 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억척불면의 신음이고 백두산식 대응 방식입니다. 이제와 그 투정세력들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우려난다면 우리 인민내무군 장례들은 그 계를 한순간만 놓지지 않고 민족의 수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겨우 일으켜야 말겠습니다.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력과 백두산의 생명에 접한 우리 인민내무군 장룡들의 무적 필승의 기상은 이 땅이 하늘을 무섭게 치워들고 있습니다.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다정화된 우리식의 핵무기 타격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 지붕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미제가 핵무기 타격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 지붕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미제가 핵무기 타격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 지붕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